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자 경행을 할 때를 보세요 경행을 할 때 발의 모양의 나아가는 것을 그것을 단계별로 보았어요 두 번째로는 무엇을 보았죠 두 번째로는 발바닥에서 일어나는 무엇을 지수화풍을 본 거예요 자 좌선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을 보았죠 좌선할 때는 배의 움직이는 모양을 자세히 보았어요 자 두 번째는 뭐를 보았죠 배에서 느끼는 지수화풍 배에서 느끼는 지수화풍 4대를 보았어요 자 이것을 둘로 갈라본다면 몸의 움직이는 그 각각의 형태에 대해서 관찰을 했고 두 번째로는 모든 물질은 지수화풍 4대로 경험되는 것을 보았어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는 물질은 지수화풍일 뿐이다 그리고 몸은 움직임의 합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 속에서 결론을 낼 수가 있어요 그런가요 대답해 봐요 아니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안 그런 사람 대답해 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은 몸의 움직임을 형식화해서 세 단계 몇 단계 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은 몸의 움직임의 단계를 더 세분화해서 알아차려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지수화풍 4대의 느낌을 더 강렬하게 느껴서 지를 느낄 때에는 오직 지 하나만 한 순간에 수를 느낄 때는 오직 수 하나만 화를 느낄 때는 화 하나만 그래서 매 순간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은 그거 하나만 남고 온 지구가 다 사라진 것처럼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집중하면 의식이 완전히 거기에 집중하면 온 우주가 꺼진 것처럼 전혀 인식이 안 돼요 그래서 매 순간에 하나하나에 완전히 집중해서 다른 것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거기에다가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물질은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을 그 다음에 몸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움직이는 상태라고 하는 것을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는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물질로 된 것은 움직이지 않으면 그건 없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뭐라고요? 움직이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은 계속해서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일 뿐이에요 그게 이해가 가는가요? 경국 스님 스님은 이해가 가는가? 조금으로 그럴 수 있을 거야 존재하는 것은 움직여야만 인식이 될 수가 있어 만약에 스님의 몸이 나를 볼 수가 있어? 눈으로 보지 눈으로 볼 때 어떻게 해서 보는가? 스님의 눈깔에 튀어나와서 나한테 부딪혀서 왔다 가서 보는가? 아니면 내 몸이 스님한테 달려갔다가 금방 돌아와서 보는가?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약속해서 만나서 보고 가는가? 어떻게 해서 보는가? 상이 어떻게 비춰졌냐고 상이 비춰지는 이유는 내 몸에서 파동이 흘러나갔고 스님의 눈에서도 파동이 흘러나갔기 때문에 양쪽의 파동이 어느 사이에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 부딪힌 파동을 돌아와서 눈이 지각을 한 거야 자 그러면 내 몸에서 왜 파동이 흘러나가요? 내 몸에서 파동이 흘러나가는 이유는 내 몸에 있는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원자적 요소가 끊임없이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기를 흔들고 파동이 흘러나가는 거라 자 다시 말해서 다른 존재가 존재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데 존재할 수 있는데 만약 그게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인식할 수 있다 없다 손님은 어떻게 생각해 인식할 수 있겠어 없겠어 그 존재가 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인식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을 것 같지 그래서 존재가 파동을 일으키지 않으면 인식할 수 없어 다시 말해서 파동을 일으키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은 전부 다 파동을 일으키는 거다 이해가 돼요? 존재하는 것은 파동을 일으키는 거다 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하는 것은 다 아주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어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귀신이 아주 영리한 귀신이 사람을 보면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경지에 있는지 그런데 한 선사가 있는데 이 선사가 마음을 비워버리고 무심정에 들어가니까 이 선사는 보지 못했다 라고 하는 그런 고사가 있는데 들어봤어요? 그럼 비슷한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귀신이 움직이지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잡념이 없으면 걱정이 없고 욕심이 없는 사람은 귀신이 볼 수가 없어 침입할 수가 없어 왜 그러죠? 귀신도 뭔가 움직여야 보여 귀신도 움직이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아 그래서 사람이 산다는 것은 마음이 계속 움직이니까 살아있다는 거예요 만약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건 이제 죽은 거고 다른 생명들에게 지각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움직이는 것만 지각되고 인식되어 질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빙글빙글빙글 도는데 저 선풍기의 다섯 다리가 계속해서 돌면서 원을 일으키는 것처럼 원을 일으키는 것처럼 원만 보이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원으로 보인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렇게 형태를 가진 모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요 이러한 형태가 아니에요 이러한 형태가 아니고 안에는 여러분들 벌들로 사람의 형체를 만들어 놨어 멀리서 보면 사람이야 가까이서 보면 뭐예요 그 안에 윙윙윙윙 도는 그 벌들이야 그게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여러분들 어떤 느낌이 들겠어요 살짝 끔찍하죠 막 그냥 윙윙윙 거리면서 그 안에 사람의 형체가 있는데 윙윙윙 거리면서 계속 움직이는 것들이야 그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몸은 윙윙 거리면서 벌보다도 더 세게 움직여 그리고 더 작은 것들이 벌의 10만 분의 1 되는 것들이 사람의 형체로 윙윙거리면서 움직인다 상상이 되나요 그런 것이 바로 인간의 몸이에요 그런 것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런 그 움직이는 것 때문에 인간의 인간의 마음은 끄짐없이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아주 일초에도 열여섯 번 움직인다고 움직인다고 아비담마에서 나와요 무엇 때문에 그러겠어요 이 속해 있는 물질이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이니까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래서 몸도 마음도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물질과 정신 다시 말해서 색 수 상 행 식이에요 자 여기 어디에서 나라고 할만한 것 그리고 너라고 할만한 것 그라고 할만한 것 사람이라고 할만한 것이 없어요 이 끊임없이 움직이는 그 입자들 속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수상행식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이 짐짓 편리하게 이것은 나다 이것은 너다 이것은 그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놓은 거예요 직접적으로 직각적으로 보게 되면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그런 것에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고 과도하게 집착하지 않으면 그러면 마음이 쉬어지게 되고 마음이 쉬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완전한 절대적인 평화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몸의 움직임과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미세한 것까지 다 알아차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아차려서 그 모든 존재하는 것은 끊임없이 생멸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생멸한다 라고 하는 것을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지 말고 너무 많은 것을 알려고 하면 교학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오늘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물질 내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것을 알아차리면 돼요 질문 있으면 질문 하세요 질문 없으면 바로 경행으로 들어가겠습니다